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519 국가전복일당 님이 데리브스터를 시작할게요 마를렌 잘자요 65개거든요 10만원어치니다 가겠어요 시작 아 나오려나? 별을 쫓는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오우 아아아아 자 일단 한개 일단 하나 미카엘의 수왕이 나왔어요 자 합시다 그럼 미카엘의 수왕아 말레 미카엘 드림이나 별 쫓 다 나와라 이게 보라색으로 나와 별 쫓이 아 되게 그때 소름은 근데 나옵니다 오우 유니크 부스터랑 55개 나쁘지 않네요 팬더도 나오나? 아아 글쎄 코스틱이 한개인데 일단 주괴는 500개가 넘어왔고요 여기서 안 뜨면 주괴로 사야돼 과연 아니 펫포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5개 과연? 과연? 마지막 한개! 한개! 아아아아 망했어요 아 처음에 나왔던 그 미카엘이 마지막이었네요 아쉽게도 아 요것도 이쁘긴 한데 10만원 승은 받은건 좀 그렇다 좀 아 아쉽네요 거래할 준비는 되었나? 네 리프닝 잠시만요 어? 어? 마루쿠쿠쿠? 여기서 복구를 하나? 비비드 울 방울 물쿠 뭐지? 어? 마루쿠쿠쿠? 마루쿠쿠? 아 머리 아 머리는 중복이네 거맥 나오나? 타즈가 나왔네요 거맥 안나오고 타즈 노즙으로 일단 요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녹화는 종료